올해를 대중적 선명상 세계화의 원년으로 제시한 조계종이 해외포교 사업의 선명상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합니다.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중심으로 세계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한국 불교 문화를 더욱 널리 알리는 데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이댈순 기자입니다. 조계종은 지난 20여 년간 미국과 호주, 프랑스, 인도 등의 거점을 마련해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제33대, 34대 총무원장 자승승임 체제에서 한국 불교 세계화를 핵심 기치로 내걸며 시드니, 뉴욕, 파리 등을 찾아 국제 교류의 폭을 넓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의 불어번역본을 발간해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대중강연회를 여는 등 글로벌 문화 현장에서 직접 한국 불교를 알리는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국제포교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된 조계종 해외특별교구는 미국 동부 해외특별교구를 뉴욕에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파리 길상사를 유럽의 거점인 연락사무소로 지정하면서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달 초 조계종은 해외 웹사이트의 외국어 메뉴 게시판을 전면 개편하고 사용자 중심 맞춤형 디자인을 도입하는 등 13년 만에 새단장을 마쳤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도심스님은 이번 국제사이트 개편을 통해 한국 불교에 관심을 갖고 관련 정보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더욱 쉽게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 교민들이나 유학생들이 더 쉽게 우리 한국 불교를 갖다가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도 조계종은 해외 포교를 위해 K명상, 연등회,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등 한국 전통 불교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총무원장 진우수님이 K명상 대중화의 원년을 선언한 만큼 종단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을 한국을 넘어 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이 국제포교의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K명상, 알리는 원년을 삼겠다 했거든요. 그 원년을 이번 계기로 해서 그런 문제를 세계인들이 세계 평화와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기 위해 K명상을 난리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계종 포교원사나 국제포교사회도 해외 포교부를 신설하면서 활발한 해외 전법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국내에서 언어와 수행을 준비하고 미국과 유럽 등에 위치한 사찰과 선언을 순례하며 외국인들에게 K명상을 소개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데 국제포교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해외에 있는 일반인들과 외국인들이 쉽게 K명상에 다가갈 수 있도록 세계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유서 깊은 역사와 전통 속에서 세계적 콘텐츠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한국불교의 국제화 프로그램이 올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이대순입니다.